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이야기인데 오늘 말미에 이준석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태용호 위원 입에서 이준석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게 이제 이준석에 대한 태용호 위원이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제 잠시 언급했지만 울산 남구 나선거구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자마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듯이 이준석이 나서지 않습니까 심각한 상황이다. 2024년 총선에서 강남도 안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기초위원 선거지만 울산 남구에서 보수 후보가 1대1 상황에서 패했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는 참 가정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할 일이 없으면 선관이 대변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다릴 듯이 들고 나온 거지 않습니까 어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것이 이번에 4월 5일 보궐선거 결과지 않습니까 어제 방송을 했죠 여기 선거 사기 세력들이 조작할 필요가 없었던 지역들은 4개의 선거는 전혀 조작을 안 했습니다 조작값이 0%죠 지금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것과 남구의 의회를 구성하는 기초의원 울산 남구 나선거구지 않습니까 여기가 15%가 조작값이지 않습니까 이 15%가 조작값이라는 것은 울산 남구 나선거구에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특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더불어민주당 기초위원 후보와 함께 전산적으로 이동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 100장당 15% 15장이 몇 평가 하니까 416표지 않습니까 416표를 빼앗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416표를 밀어주고 하니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832표를 사전특표 득표수를 증가 감소를 시킨 거죠 증감행위라지 않습니까 선거법에서 투표지 위조 증감죄는 굉장히 큰 죄죠 전산적으로 이 작업을 해가지고 선거를 훔친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훔친 선거를 두고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을 한 거 아닙니까 이 친구가 다 알 거라고요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름 훔쳤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크게 화제가 됐던 것이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잖아요 여기는 조작값이 35%지 않습니까 우파 교육감 후보가 받은 100장당 35장을 좌파 교육감 후보한테로 옮겨준 거지 않습니까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 무슨 창수신가 하시는 분이 빼앗긴 표가 8114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간의 오차를 감안하게 되면 전체 이동된 표수가 1만7562표인 거죠 어느 후보도 1만7천표 정도 조작을 하게 되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당선자하고 낙선자를 바꿔버린 거지 않습니까 어제에 이런 방송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허연 거짓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더 악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준석은 말을 합니다 말 인간의 말이라는 것은 항상 자신의 이익에 따라 가지고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 자체가 원래 좀 악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신의 여러분들 이익을 위해 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위선도 부릴 수 있고 조작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준석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준석이 하는 말을 저는 안 믿습니다 왜 본인의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뭐죠 울산 남구위원 선거에서 1대1 대결해서 국힘당 후보가 패배했다 국힘당 후보가 패배한 것은 큰일이다 다음으로 부산 경남과 강남구에서도 총선이 위험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공박사의 이야기를 어떻게 믿냐 이거는 공박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선거 사물을 독점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나면 당선자와 낙선자의 후보별 득표수를 공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분석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름 선거 사물을 독점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울산 강력시 교육감 선거의 이름들 후보별 득표수를 다운로드를 받아 분석해 보니까 놀랍게도 뭘 찾아낸 겁니까 후보별 득표수가 일정한 수학적 관계식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진 득표수라는 거 아닙니까 우파 후보에게서 35%를 빼앗아 가지고 좌파 후보에게 35%를 대주는 수학적 관계식이 어디에서 찾아낸 겁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공병호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야 전문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숫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숫자는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숫자는 국힘당 편도 아니고 숫자는 뭐죠 더불어민주당 편도 아닙니다 숫자는 좌파 편도 아니고 숫자는 우파 편도 아닙니다 숫자는 그냥 숫자인 겁니다 숫자처럼 냉정하고 잔혹한 게 없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023년 4.15 보궐선거에 울산광역시 교육감선거에 숫자가 뭘 정을 합니까 울산광역시 교육감선거가 완전히 뭐죠 사전특표 조작에 의해서 후보별 득표수가 만들어진 숫자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만들었다 한쪽에 35%를 빼앗아 가지고 다른 쪽에 35%를 밀어낸 쪽으로 만들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인간을 어떻게 믿습니까 인간을 어떻게 믿겠냐고요 그러나 숫자는 믿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무도 뭐죠 내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내 이야기가 아니고 저거가 만든 숫자를 가지고 분석해서 내놓은 결과니까 너희들이 만든 숫자를 가지고 분석해서 내놓은 거니까 정말 이 친구는 악합니다 이 나이가 지금 40대 또 안 됐을 건데 지금 이러니 앞으로 얼마나 악을 저지르겠습니까 선거를 완전히 뭐죠 그냥 도덕질을 한 겁니다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숫자는 봐주는 게 없습니다 숫자는 좌파도 없고 우파도 없습니다 숫자는 여러분 더불 민주당도 없고 국힘당도 없는 겁니다 그냥 숫자는 숫자인 겁니다 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이 이 숫자 앞에 이렇게 겸손하지 않으니까 훗날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르고 도탄에 빠지겠습니까 숫자는 곧바로 사실입니다 숫자는 곧바로 진실인 겁니다 숫자는 곧바로 정인 겁니다 숫자는 곧바로 정직인 겁니다 이 숫자를 이 귀한 숫자를 다 깔아뭉개고 입 다물고 먼 산 쳐다보고 욕하고 은폐하고 깔아뭉개고 이러니 그 여름 업보를 우리가 얼마나 치르게 될 것 같습니까 어제 이야기했지만 이거지 않습니까 안에 곧 노오키를 잇는다 노오키 진보 교육감 좌파 교육감 2018년 조작회가 당선됐고 2022년 조작회가 당선된 거지 않습니까 남편 되시는 분이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에 또 조작회가 당선된 거 아닙니까 항상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훔쳤지 않습니까 이걸 분석해 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울산교육감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보니까 모두 다 여러분들 뭐죠 우파 교육감 후보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00장당 35장을 다 훔친 거 아닙니까 훔쳐가 대준 숫자를 다 합치니까 이렇게 다 훔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훔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홍 후보가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선거구마다 여러분들이 2000표에 3000표를 훔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울산 중구에서 2532표를 훔쳐가지고 천창수 후보가 여러분들 가져가고 울산 남구에서 여러분들 김주홍 우파 교육감 후보가 3868표를 빼앗겨가지고 그것만큼 뭐죠 천창수 좌파 교육감 후보가 여러분들 가져가고 이렇게 2000표 3000표 1000표 1700표 2004표를 가져가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기겠습니까 2024년 총선에서 어떻게 이기겠냐 이야기죠 조작값 35% 40% 올리면 어떻게 이기겠냐 이야기죠 이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숫자도 아니고 이 분석을 행한 제야 전문가 여러분 제조한 것도 아니고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그 선거 데이터가 천방지축인 자연수가 아니고 정교하게 뭡니까 수학공식을 사용해가 여러분들 제조 생산 유통시킨 숫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는 남구를 소개했는데 북구를 분석해 보니까 북구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김주홍 우파 교육감 후보가 얻은 사전특표 득표수 11,050표 가운데 35%에 당하는 100장당 35장에 당하는 3868표를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청창수 후보가 가져가는 그런 수학공식에 의해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울산 교육감 보궐선거에 이게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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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에서는 천창수 후보는 손을 대지 않았으면 사전특표 득표율이 69% 나와야 될 건데 손을 대 가지고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77%로 수직 상승하지 않습니까 우파 교육감 후보 김주홍 후보는 사전특표 조작을 하지 않았으면 김주홍 후보의 사전특표 득표율이 30%가 나와야 되는데 표를 쑤셔 넣어 가지고 23%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다 조작을 한 거잖아요 어제는 남구를 소개했지만 그럼 여러분도 더 리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울산시 북구 선거데이터 후보별 득표수 분석 결과입니다 여러분 왼쪽의 이 두 개는 거소 투표 관외 사전 투표 농소 1동 농소 2동 농소 3동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후보가 얻은 득표수입니다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게 다 가짜라는 거 아니에요 천창수는 표를 쑤셔 넣어주고 김주홍은 표를 빼앗었으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 두 개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다 가짜 숫자입니다 만들어진 숫자들입니다 만들어진 숫자인 거죠 여러분 이 숫자를 제야 전문가가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컴퓨터로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차이칱 그래프가 어마어마하게 이상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차이칱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온 겁니다 천창수 플러스 6% 플러스 9% 플러스 9% 플러스 12% 플러스 14% 플러스 16% 플러스 10% 플러스 10% 플러스 11% 차이칱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까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이꼴은 차이칱이니까 사전 투표를 숫자 넣어줬기 때문에 조작을 했기 때문에 오차인 0에서 3%를 훨씬 더 웃도는 수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김주홍 후보는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차이칱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에서 표를 빼앗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온 거죠 이 그래프만 딱 보더라도 뭡니까 그냥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딱 계산해 보니까 표를 얼마만큼 빼앗았습니까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파 후보인 김주홍 후보 함께 35%씩 빼앗은 겁니다 동레벨에서 다 여러분들 뭐죠 35% 빼앗긴 표수가 나온 겁니다 위에 거소 투표에서 106.75니까 107표를 빼앗겼고 관외 사전 투표 우편 투표에서 우파 교육과무가 322표를 빼앗겼고 이걸 다 합치니까 1787표를 여러분들 어디서 빼앗긴 겁니까 북구 울산시 북구에서 빼앗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을 또 해봤죠 이만큼 빼앗겼으니까 천창수보가 공짜로 먹어치운 것을 빼주고 김주홍 후보가 여러분들 빼앗긴 것을 더해주고 하니까 진짜가 여기 나오네요 왼쪽은 가짜 오른쪽은 진짜가 나온 겁니다 제야 전문가 추정한 진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천창수보는 거소 투표가 455표를 받았다고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348표밖에 얻지 못한 겁니다 348표에다가 107표를 더해가지고 455표를 만들어준 겁니다 김주홍 후보는 306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를 했는데 진짜 구해보니까 412표인 겁니다 305표에서 진짜를 여러분들 107표를 더해주게 되면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를 다 만들어가지고 당선자를 발표해 준 겁니다 그게 선거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전산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아마 투표지 분류기를 많이 썼을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조사를 해봐야겠죠 그냥 이렇게 해서 만든 숫자를 발표한 겁니다 국민들한테 원래는 이 숫자를 발표해야 되는데 원래는 여러분들 이렇게 푸른색 있는 숫자가 진짜니까 조작 안 한 상태니까 조작 안 한 것을 발표해야 되는데 뭐죠 천창수와 함께 더하고 김중호와 함께 빼앗은 그렇게 만든 숫자를 발표한 겁니다 이런 것을 발표하더라도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법무부 장관이 입을 다물고 검찰총장이 수사 한 번 안 하고 나라가 망한 거지 뭐가 망한 겁니까 민주주의 선거가 무너지는데 뭐가 여러분들 나라가 여러분들 망하지 않은 겁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오늘 마침 누구죠 이준석이 나와가지고 말 같다는 소리 했기 때문에 다 조작하는데 어떻게 이기노 이렇게 조작하는데 이렇게 다 조작할 건데 2024년 총선에서 이겨 이렇게 다 숫자를 만드는데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 이렇게 숫자를 다 만들어서 선관위가 발표하는데 2028년도 지방선거에서 이겨 꿈꾸는 겁니다 이 거짓과 이 위선과 이 부정직과 이 불의와 타협하는 세력들은 선거 사기를 친 놈이나 선거 사기를 은폐하는 놈들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이 여러분 고된 작업을 세금 따박따박 내고 지방에서 여러분들 사업하는 사람이 날방을 세워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한 3주 지난 바로 어제 거제 여러분들 이 작업이 완성됐기 때문에 어제 하루 종일 제가 여러분들 1시간 30분 정도 실방에서 발표를 한 거죠 여러분 시간이 있으시면 어제 실방송을 보시게 되면 4월 5일 보궐선거 전모를 여러분들이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선거 무너지면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선거를 무너지게 되면 재산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 무너지게 되면 자유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를 가지고 이런 권력을 영구히 차지한 사람들은 국민을 옥죄고 탄압하겠죠 수탈할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여러분들 권력을 더 영속화하기 위해서 외세와 여러분 결탁 안 하겠으면 외세가 딴 데가 있겠습니까 중국 공상당이 되겠죠 상황이 이런데 다들 뭐 그거 하니까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내일 새로운 주제로 오늘은 주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준석 이야기 때문에 선거 문제를 좀 다뤘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